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 오는 것을 느끼나요? 어릴 적에는 크리스마스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조금은 슬프기도 하네요. 이번 주 사운드 스퀘어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음악들로 꾸며왔습니다. 함께 설렘을 되찾기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은 네쉬 오케스트라의 캔디 캐슬 네쉬 오케스트라의 캔디 캐슬 사탕으로 만든 성 제목을 떠올리며 이 곡을 들으면서 저는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생각났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떠오를 정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이 곡 역시 겨울과 크리스마스를 닮은 설렘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행복함을 느끼기에 좋은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량한 칼리니스의 산타블루스입니다. 다음으로는 노량한 칼리니스의 패 rencont에 約 제한 ideas 산타 블루스라는 제목에서와 같이 이 곡은 블루스 재즈곡이지만 크리스마스의 감성을 담은 곡이어서 그런지 다른 블루스들처럼 크게 우울하지만은 않은데요. 적당한 우울함과 설렘을 담은 이 곡을 통해 블루스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곡은 초콜릿의 퓨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의 소리로 감상한 색다른 느낌을 크리스마스의 캐럴 곡이었습니다. 퓨어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생각하며 곡을 듣다 보니 눈 내리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 날씨가 춥기는 해도 아무도 밝지 않은 새하얀 눈길을 가장 먼저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 곡은 스티어 티모어의 We wish you all merry Christmas입니다. 우리의 소리로 감상한 색다른 느낌을 겨울은 재즈와도 참 잘 어울리는데요 모두에게 익숙한 곡인 We Wish Your Merry Christmas를 스윙 재즈곡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특히 거리마다 집집마다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나는 곡이었죠 여러분도 오늘 곡들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설렘을 느끼셨나요? 매일 크리스마스처럼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운드 스퀘어에서 들려드린 곡들은 뮤직플러그 홈페이지 www.musicplug.co.kr에서도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DJ 지유와 함께한 69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설렘 가득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